아, 여깄네. 찾았다. 이거밖에 없어, 얘. 아, 아가씨 가진 놀은 이거밖에 없어. 따끄면 이것도 괜찮아? 좋아. 아참, 인경 씨도 안 와? 우리가 파티하는 거? 선배가 얘기했죠? 어? 아니? 나 안 했는데? 너로 할 줄 알았지. 그럼 뭐야? 아무도 얘기 안 한 거야? 그럼 어떡해. 어? 민우 선배는? 인경 씨! 아, 얘 어쩐 일로 왔어요? 오늘이 보통 날이 아니라서 왔지, 얘. 민우 씨 생일이잖아, 얘. 아, 맞네. 그러네. 저, 생일 축하해주러 온 거예요? 그래야지, 얘. 여자친구잖아, 얘. 아, 하하하하. 아, 몰라. 맛있어요? 예, 참말로 맛나네, 얘. 저 짜장면 처음 먹어보거든요. 진짜요? 진짜요? 우와,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처음 먹는 짜장면인데. 제가 오늘 큰 선물 했네요. 아, 선물. 민우 씨 이거예요. 생일 선물입니다. 인경 씨가 돈이 어딨다고 이런 걸 사요. 괜찮은데? 그래서 사실 새 거는 못 샀어요. 아... 안연필. 멋지다.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저 벼룩시장 물건들 진짜 좋아하거든요. 진짜요? 참말로 다행입니다. 고마워, 인경 씨. 이거 저 죽을 때까지 간직할게요.